이쯤되면 이데일리의 왕헤나 기자께서는 저는 셀트리온 진성주주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또 일요일인데 기사를 하나 내보냈어요. 그것도 아주. 제목 타이틀 한번 보세요. 줌인 은퇴 서정진 셀트리온 소방수 스타트업 창업으로 제2막 시작 어떻게 썼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회장이었던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한 사람의 주주로 돌아간다. 경영진을 격려하고 질책하는 위치에 있겠다. 마지막 부탁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거 추총장에서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계의 시설은 서 명예회장이 떠난 후 셀트리온 2기와 그의 삶 제2막에 쏠린다. 서 명예회장은 자신의 들을 이어 사내 이사에 오른 아들들과 그룹 경영진들에게 10년 안에 세계 10위권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신은 무부수로 배기종군하며 경영진을 지원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새 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자본금 5천만원에서 매출 2조 기업으로 서정진 회장께서 대우자동차가 망한 후에 45세 나이에 자본금 5천만원으로 창업하신 건 다 아시죠? 그래서 19년만에 매출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시작했다. 백신 분야 석학들을 만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고견을 들으면서 바이오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의 경험은 2002년 셀트리온 창업, 2005년은 인천 송도공장 건설,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퀵 로버터의 위탁 생산, 수주로 이어졌다. 2009년 다시 도전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불모지였던 바이오 시뮬러 사업에 눈을 돌린 것이다. 2012년 세계 최초의 상체 바이오 시뮬러 램시마 개발에 이어 허즈마, 트룩시마 등 주력 제품 3종을 잇따라 시장에 내놓으며 회사를 국내 1위 제약세에 올려놨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1조 8491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2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올해는 레케로나주 하나 가지고도 2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왕이나 기자님, 뭐 항상 우호적이니까 요건 제가 넘어갈게요. 레케로나주 3사 합병 그리고 세계 12제약사 서 명예회장은 마지막 과제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출시까지 완료했다. 레케로나주는 지난 2월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26일에는 유럽의 관문도 넘었다. 유럽 시력청,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CHMP는 레케로나주가 코로나 감염 초기 중증 악화 가능성을 낮추고 입원 비율을 줄인다고 판단, 정식 품모 가전 사용을 권고했다. 가격은 경쟁사 제품의 85%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서 명예회장이 이번 조총에서 사내이사를 내려놓으며 셀트리온 위기가 시작됐다. 아버지 뒤를 이어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 주석 부사장은 셀트리온 사내이사에, 차남인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내이사에 올랐다. 이들은 각 회사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경영은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김영기 대표이사 가 전담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저는 2030년까지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노후 걱정은 없는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서 명예회장은 지난해 전세계 30만개 제약사 중 35위를 했다면서 2030년까지 10위권까지는 가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어 올해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제외하고 기존 제품을 통해 영업이익 2조원, 세계 25위까지 올려보자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원대한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죠. 서 명예회장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간다. 셀트리온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한편 청년으로 돌아가 스타트업을 일구겠다는 방침이다. 서 회장은 앞서 정신연령은 젊은이들과 같다며 스타트업 기업인으로 다시 돌아가 피검사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주 중에서도 제가 빠지면 큰일 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수반의 절차로 이해해달라면서 경영에 부족한 점이 생기면 소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 저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셀트리온이 오너리스크가 없어지고 더 투명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회사가 됐으면 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셀트리온을 국민기업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왕애나 기자 왕애나 기자님 이제 커밍아웃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주식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왕애나 기자님 휴일날 이렇게 좋은 기사 써주셔서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오후 되세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안녕 안녕